아 나는 하견이가 목이 길어서 좋아 뭐야 다른 거 해줘 다른 거 그 다음 누가? 그 다음? 아니 내가 너한텐? 아 제가 나는 가까이 와 켄아 되게 좋아하네 나는 뭐야? 나는 뭐? 우리 켄이가 네 너무 귀여워서 좋아 오케이 나는 우리 아이가 예뻐할 때 몽뚱이가 굳어서 좋아 귀엽다 잘한다 자 다 한 번 더 뭐야 끝났잖아 아니 한 번 더 돌아야 되더라고 큰일 났네 돌아야 되더라고 큰일 났네 형이 우리 리더라서 좋아 오케이 뭐야 오케이 아 너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 준비해야지 오케이 나는 나은 빨리 해야 돼 손 왜 이렇게 생기잖아 근데 우리 켄이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좋아 오케이 좋아 나는 우리 나이가 눈물이 많아서 좋아 오케이 다운 끝 세 바퀴 네 이렇게 저희 결칙을 잘 마쳤는데요 네 한참 감사합니다.